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죠. 우리는 완주하는 역할이에요. 저는 저한테 승부욕이 세요. 안 되더라도 하고 뭐가 주어지면 배그를 하려고 해요.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해보고 싶은 건 꼭 해봐야 돼요. 저는 진짜 승부욕 엄청 세요. 아니 그냥 운동에는 뭔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일이 있어서 여자아이들 네 명이 허리 현존 경기를 하는 영화야. 캐릭터 정해져 있어. 무서워해요. 진짜로 한다고? 다 맞아요. 이거 뭐야. 나 죽고 싶다. 예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영화야. 도대체 소녀 울어? 잘했다. 이 언니 울어요.